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기록하면 이루어진다 라는 책입니다. 나폴레온 힐 제움 이하니 옹김 중앙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나폴레온 힐의 부하 성공을 위한 잠재의식 활용법을 읽을 거리와 기록할 거리를 함께 담은 책입니다. 1.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13가지 원칙과 2. 인생에서 바라는 것을 얻는 6단계와 3. 자신의 목적일지 바라는 것 기록하기 장기의 목표 세우기 기록하면 이루어지는 25가지 목표 확인 일지 쓰기를 통해 덜 애쓰면서도 더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책입니다. 영리하게 기록하면 애쓰지 않아도 부가 따라온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하면 부자가 되는 13가지 성공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1원칙 열망 열망은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추동력으로 불을 생각하고 불을 누리고 불을 쌓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열망이라는 불꽃을 지펴야 합니다. 그 열망은 상황이 힘들어질 때에도 꺾이지 않을 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제 2원칙 믿음 믿음은 우리가 열망하는 것을 달성하리라는 확신이자 의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열망과 생각을 투지로 전환하고 열망이나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무한지성과 연결시킵니다. 제 3원칙 자기 암시 의심을 없애고 무의식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멈추고 긍정적인 확신의 말을 온종일 반복하며 중얼거려야 합니다. 현재 인지하고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아이디어 혹은 비전뿐입니다. 지식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사람에게서 구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결실을 맺게 하는 다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식을 조직화하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제 5원칙 상상력 바라는 것을 얻으려면 일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상상력을 이용하여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서 형상화하는 능력에서 창조 과정이 시작됩니다. 제 6원칙 체계적인 계획 체계적인 계획은 상상력의 산물인 열망을 행동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획을 세우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뇌를 고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친 합리성을 경계해야 하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 의식이 이보다 더 창조적인 잠재의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이 전략을 세우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움켜잡으면 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7원칙 결단 결단은 선택지들을 고려한 뒤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을 빨리 내리고 마음은 천천히 바꿉니다. 목표에 도달하는데 전념해야 합니다. 결단은 행동을 뜻합니다. 이따금 행동에는 열망을 표현하는 것 이상이 필요한데요. 그 이상이란 대개 계획과 실행을 말합니다. 그저 앉아서 원하는 대상을 바라고만 있다면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없습니다. 제 8원칙 제 9원칙 조력 집단의 힘 조력 집단의 힘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지성과 잠재의식이 함께 작용하여 형성된 창조적인 힘입니다. 지식은 다음의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한지성, 축적된 경험, 실험과 조사입니다. 조력 집단과 함께 지식을 체계화해서 적절한 곳에 활용하면 됩니다. 제 10원칙 전환의 수수께끼 전환은 상상력, 용기, 의지, 인내심, 창조성을 추동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이 지닌 에너지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만일 무한지성이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길 바란다면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느껴야 합니다. 정신의 주파수를 더 높이고 더 자주 진동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감정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라는 것을 요청하고 받는 위치에 자리할 수 있습니다. 제 10일 원칙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정신활동에서 힘의 중추입니다. 풍요를 이미지화하고 불을 느끼면 잠재의식이 우리를 위해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풍요를 실현하게 하는 정신의 일부분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계획 혹은 생각을 잠재의식 안에 심고 결실을 맺도록 합니다. 제 12원칙 뇌 뇌를 라디오에 비유하면 생각을 송출하고 전송받는 기지국입니다. 무엇을 열망하든 우리의 감정이 해당 주파수에 맞추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뇌가 절망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절망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하지만 뇌가 사랑, 목적, 부의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대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 13원칙 육감 앞서 12가지 원칙들을 완벽히 이해했다면 창조성의 확실한 원천으로부터 안내와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창조성의 원천은 바로 무한지성입니다. 무한지성의 안내를 받을 때 우리의 열망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필요한 단계들을 밟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안내해 줄 육감이 개발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6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인생에서 바라는 것을 얻는 6단계의 첫 번째는 자신이 열망하는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열망하는 돈을 위해 무엇을 내줄지 혹은 희생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금액을 소유하게 될 날짜를 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열망을 실행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든 그렇지 않든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표 금액 언제까지 그 돈을 손해 줄 것인지 그것을 위해 무엇을 바칠 것인지 등 돈을 모으는 계획에 대해 명료하고 간결한 선언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선언문을 하루 두 번 큰 소리로 읽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아침에 일어날 때 한 번 읽으면 됩니다. 이 6단계는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삶의 다른 부분을 풍요롭게 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경력을 쌓는 일이든 사업이든 물리적 환경이든 여가시간이든 아니면 자기충족감이든 뭐든 말입니다. 매일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 일지에서는 6단계를 10단계로 확장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따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10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미지화하라 2.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희생할 것 혹은 할 일을 결정하라 3. 바라는 것을 손에 넣을 명확한 날짜를 정하라 4. 그 일을 실현할 계획을 생각하라 5. 바라는 대상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라 언제 손에 넣을지, 그것을 얻기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계획을 요약해 적어라 6. 하루 두 번 잠자리에 들 때와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선언문을 큰 소리로 읽어라 7. 계획을 실천하기 시작하라 8. 앞으로 나아가거나 한 발 물러서게 되면 그게 뭐든 기록하라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도 기록하라 9. 계획을 적절히 포정하라 10. 목표를 충족할 때까지 6단계에서 9단계까지 반복하라 이 10단계는 우리가 바라는 대상을 거머쥘 때까지 긴 여정을 그만두지 않게 해주고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만의 여정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 부, 행복, 자기 충족감을 얻어내는 비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질문에 답을 해나가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바라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떤 기록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주 잘하는 일 세 가지는 무엇인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 세 가지는 무엇인가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가 가장 잘 아는 일은 무엇인가 가장 알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동경하는 사람 세 명을 꼽으라 얼마를 가져야 부자가 된 기분이 들까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문제인지 적어보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 돈이 있다면 무엇을 살지 세 가지만 적어라 1년 목표 3년 목표 5년 목표 기록하면 이루어지는 25가지 목표 확인일지 쓰기 바라는 것을 글로 적기 내가 원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혹은 희생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목표는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 일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이 필요한가 다음의 빈칸을 채워 매일 낭독할 선언문을 완성하라 나는 뭐뭇을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다 다음의 전략을 따라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해낼 것이다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어떤 고난에 처했는가 혹은 무엇 때문에 좌절했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어떻게 계획을 더 잘 수정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질문에 하나씩 답을 써나가는 과정 속에서 상상이 아닌 현실로 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맛볼 수 있도록 구성된 책입니다 체계적으로 기록하면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록하면 이루어진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록도 하시면서 진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